안녕하세요. 오늘 저는 노래가 시작할게요. 한국의 첫 스튜디오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실물이 더 이쁘신 것 같은데요? 감사합니다. 이거 더 이쁘요.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? 괜찮아요. 그동안 저희 K-POP 전문 스튜디오에 방문한 외국 손님들이세요. 아 그래요? 관두 씨도 혹시 좀 딱 해주실 수 있나요? 가옥에다 해주세요. 이거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겠어요? 네. 킹스튜디오의 엔지니어.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간단하게 부스 소개해드릴게요. 이곳은 가수들이 녹음했던 곳이 아니라 우선 K-POP은 이 마이크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? 그리고 마이크에 대해 본인 목소리가 들리는지 헬로, it's me. 에코 있어요. 신기해요. 긴장 안 되세요? 한국 노래 할 거예요. 계속 저 공부 좋아요. 층스튜디오 gear 빈은 노래 들은 그 하늘 아래 Youtube 깨달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너 이거 제 כ노림 다행히 이게 노래하는데 혹시 불편한 것 있으세요? 괜찮아요. 걱정해서 프랑스 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이른 노릇짓한 그 하늘 아래 가로수 길을 따라 꿨던 우리들 발긋을 끝을 쫓아온듯해 일단 A 파트 불러볼게요 이른 노릇짓한 그 하늘 아래 많은 사람들과 발긋을 부딪히며 걷고 있어 잘하시네,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들과 발긋을 부딪히며 걷고 있어 어때요? 괜찮아요, 그냥 꿨던 우리들 조금 이상해요 아시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네, 감사합니다 가로수 길어넣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아주 좋아요 세컨드 라인만 다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? 네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온듯해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온듯해 이 많은 사람 음, 오케이 어떻게 생각해 넌 나를 죄송해요 다시 I'm thinking too much 이제 그만 지겨워만 녹음할 거예요 네 이제 그만 지겨워 시켜워 오, it's so perfect so good 오, 진짜 감사합니다 자, 이제 더블링 칠 거예요 더블링 Just 생각해 넌 오케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오케이,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The mood You make me sound good 진짜 다하시네요 진짜 다하시네요 진짜 다하시네요 오늘 녹음했던 만두씨의 사진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야죠 진짜 멋있다 This is really cool I like this one What a good memory I like this one I like this one I like this one I like this one 네,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런 너를 짓던 그 안늘 아래 바로 수키로 따라 걷던 우리들 많은 사람들과 빨갛이 부딪히면 걷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봤어 곧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온 듯해 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나는 생각해 나는 생각해야 해 이제 그만 즐겨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난 이제가 널 지켜